문장 문장으로 보고싶 부문 묻는 문자부터 풀고 답지 읽어 내용 축축하고 이시 문제는 다 모아두고 맨 끝에 풀어요 문단 패턴 파악하고 키워드 밑줄 긋고 첫 문장에서 비리오면 끝문장으로 보고싶 부문 묻는 문자부터 풀고 답지 읽어 내용 축축하고 이시 문제는 다 모아두고 맨 끝에 풀어요 문단 패턴 파악하고 키워드 밑줄 긋고 첫 문장에서 비리오면 끝문장으로 보고싶 끝문장으로 바이배 바이배 바이배배배배받